요 지금 후드 다 팔렸다는 얘기 듣고 걱정돼서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들 후드 인터넷에서 되게 비싸게 판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지금 앰비션 뮤직이랑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저번에 콘서트 때도 그렇고 내가 약간 좀 뭐냐 내가 무명 시절 때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 웃돈 주고 사보고 근데 웃돈 주고 사고 나면 꼭 나중에 돈 아까워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목적은 이제 이걸 잊고 싶어 하는데 팬들이 잊고 싶게 하는 게 내 목표니까 좋은 것 하라 시작해 웃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후드를 함께 만든 만든 솔직히 저는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이제 이걸 만든 저희 팀 저희 회사 팀 의료팀에게 진짜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고 아무튼 이 성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을 거예요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저금 아니다 지금 드립칠려고 그랬는데 약간 뇌정지 왔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세일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